마사지 크아.. 안 깨져보.. 으읏.. 분노해!! 분노해해~~~~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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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보는 모양이야 첫째 또는 안녕하세요. 간밤에 비님이 오셨나봐요. 비가 흥간히 하고 아이들이 촉촉하네요. 예를 들면 봄비 맞고 무럭무럭 생생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견도 부과를 해줘야 되는데. 오견이 많이 컸어요. 작년보다. 이 오견이 정말 키우기 쉬운 아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피티스 앤 크림도 많이 다 이뻐지고 있어요. 이뻐지고 있고. 주말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일주일마다 한번씩 비가 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얘도 지금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둥근잎 유치울리대. 어제도 한 열 개 정도 번갈이 하고. 아 공사소리. 차츰차츰 정리는 돼가고 있습니다. 일로즈. 많이 컸어요. 이게 꽉 차진 않았는데 많이 컸습니다. 많이 있죠. 차츰차츰 정리는 돼가고. 차츰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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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키우시는 거랑 똑같아요. 골든골로 색깔 보세요. 아 예쁘죠.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왜 따르디 딸이 있냐면 우리 매니저님이 캐핑을 해놨습니다 아직도 들어왔는데 그렇게 말을 안됐습니다 내가 리토스 코너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비를 맞추고 내가 미치겠습니다 다 탔어 염자도 이거봐 창도 다 타고 어떡할게요 아 내송은 아닙니다 이거 어제 분갈이 한 창인데 원래 빨간 포트 한 좀 큰 중품 포트에 있던 아이가 너무나 자고를 많이 나오는 거여서 큰 아이들한테 좀 지금 분갈을 해줬어요 이게 그 자연 다행 5만원 세트에 있던 아인데 이렇게 자고가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밧대기 한번 심어 볼게요 와 진짜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자 밧대기 한번 보러 갑시다 일단 밑에 굵은 마사토를 다 섞었어 굵은 마사토를 다 깔고 안 보이네 굵은 마사토를 한 몇 센치 깔고 조금 제가 분갈이 흙도 재활용된 흙도 맨 밑에는 그런 거 넣어서 살충대도 넣을 겁니다 살충대도 넣고 그 다음에 한 몇 센치 고독 빨고 그 위에는 정말 분갈이 흙하는 거 깨끗한 흙으로 해줄 거고요 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 진짜 안 깨진다 이거 간밤에 비가 왔었나봐요 저는 아닌데 밧대기 좀 걸어드릴게요 밧대기는 아 이 매장님이 그 블럭으로 된 피트모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깨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아직도 몽금몽글한데 얘가 그동안 밖에 있으면서 비보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잠깐 중간이 모란장에서 사왔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스에이지 얘도 아이스에이지 요즘에 청와동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미리 써놓으시더라고요 오 잘하신 거 같아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탈까 봐 한 2주 정도? 뭐 1주에서 2주 정도면 요양을 시켜서 이게 매오기 창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을 거 같아요 얘도 얘도 매창일 거예요 피멍 드는 거 보세요 예쁘죠? 하우스에서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안 보는데 그리고 얘도 매창 제가 매창을 하... 있죠? 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창을 좀 많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매창 이렇게 금기가 있어요 줄무늬가 있고 입장 변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창처럼 나왔어요 정말 창처럼 입장 변이로 보이나요? 입장 변이 이런 게 다 여기도 입장 변이가 왔고 금기도 있죠 줄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줄도 여기가 좀 금기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음 얘가 아마 암알이 있을 거예요 하나 남았었는데 이 집 목재도 지금 붓이라 그래서 얘도 여기다 심어볼 거예요 쌀까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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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도 얘는 저번에 딱 한 아이만 사왔었는데 이런 상태가 안좋네 이런 상태가 안좋네 이렇게 파업소에서 요양을 시켰는데 또 상태가 좀 안좋네 여기가 여기가 자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고 물고 있어요 일단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얘가 폴리스카이 이랬는데 폴리 렌즈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봣띵기로 쳐보겠습니다 고마lak 물고기 고기 소금 소금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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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금 מ 소금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는 한번 적심을 했었나봐요 적심에서 하나 나오네요 으 저희는 자고를 뗀 것 같아 자고 자고 으 스프리를 해야 되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얘도 자고를 뗀 것 같아 이렇게 줄기게 얇은거 보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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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리스 암을 있어 으 여기는 벌써 뿌리 없는 아이 또 창에서 자고 짰던 아이 으 으 뭐 지금 뭐 얼었다가 으 으 얼었다가 지금 회복하는 아이 좀 꽃대 잘랐던 아이 뭐 창 자고 짰던 아이들이 좀 안클길래 이게 그 브렌티에이가 너무 안클길래 됐고 으 으 으 짤라진 아이들 먼저 좀 요양이 하고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저께 분갈이 하다가 나온 간주 자고 으 으 빗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으 으 지금 뭐 최상위 상태에요 저 카순제 카순제도 지금 뿌려놨고 최상위 상태입니다 최상위 상태입니다 최상위 상태 으 으 밭의 힘이 정말 어떤지 저도 지금 안 겪어봤길래 한번 겪어보고 싶어서 밭을 만들었어요 으 으 요 방금오파는 참고로 우리 매니저님이 기대도 주셨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폴리 스카이 라는 라인인데 폴리 빙제 아나 같아요 그죠 자고가 진짜 많아요 얘는 어디다 해줄까 어디다 해줄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촉촉한게 불이 너무 잘 내려요 비가 어저께 왔었네요 새벽에 왔는지 밤에 왔는지 그러고 있는데 매우개창들 금기가 팍팍 나오면 정말 좋겠죠 매우개창들 금기가 팍팍 나오면 prove 너무 잘 ру고 그렇게 또 매우개창인데 어 입이 하나 따라 닿네 뭐 이 꼬지 대라 지금 얘가 자고르테네 같아가지고 잘르고는 싶은데 그냥 심어볼게요 땅심을 믿어보고 이 아이도 매우개차 그런데 얘도 자고르 떼내내라서 여기 긴뿌리가 줄기가 자늘한 줄기가 되게 많은데 뿌리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를게요 이렇게 이랏 타이밍 차가 좀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엠 도시락 엠 여기가 정말 아름다워지네요 얘도 매우 그렇죠 피모이 너무 예쁘게 되겠죠 그래도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있네 저는 너네네 또 자리가 많이 남아서 그렸을 때 다른 화이트 방을 보았어요 아이스 에이즈 아이스 에이즈도 여기에는 작어가 없네 팍팍 잘 하는거면 신기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붙여놨다 이거 시간 나면 진짜 이거 다 부서진다 부서진다 그냥 비위에 많이 맞고 나니까 부서진다 비를 맞아가지고 얘네들은 영양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이 붙였다 많이 클 거 대비해야 되는데 욕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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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